하나 둘 셋! 어허허허허허허허하 perché… 잘 이겼냐? 맞춰야 돼. 오~~ 오~~ 세산도 합니다. 맞춰! 쉬우니까. 하나, 둘, 셋! 보종? 나이참! 보종? 나이참! 보종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애매하죠? 애매하죠 아하! 아하! 아하래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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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알았어 알았어 아주 귀엽습니다 셋 승무원 이안아 승무원 이안아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자, 믿음이네. 언스레. 이정용 씨. 다 왔다. 다 왔다. 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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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히가. 다 왔다. 공원 받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그럴까요? 하나 둘 셋! 가상? 낙하상? 네.. 정말.. 이정용 씨 오오이고 아.. 비슷한 느낌 달아내 제대로 하면 됩니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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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대로 하면 돼 몰라도 그대로 하면 돼 시작 그렇지 오케이 다시 한 번 그렇지 오케이 왔다 왔다 와 하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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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댄스 탑댄스 자 이번에 뭐 결정을 짓는 팀이죠 은율 1배 가자 자 첫 번째 염증화 씨 네 수고하실까요 아 아 네 아 복잡하다 오케이 아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보니까 짠 짠짠짠짠 보고만 계세요 보고만 계세요 보고만 계세요 네 네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